안녕하세요 영주, 지자매입니다 박사님도 소개해주세요 원동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DGA 글로벌스쿨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되게 뜬금없이 왜 아이돌 했다가 인플루언스 했다가 또 저는 동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글로벌 학교의 교사로 됐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그 긴 스토리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차원 교육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 혹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잘 몰랐지만 제가 25년 전에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5차원 교육이라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고 그걸 하면 인간 교육을 통해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하는 학교를 제가 디아 글로벌 학교라고 설립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언니는 5차원 교육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는 바야흐로 진짜 10년 전 제가 아이돌 활동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저희 기획사에서 영어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좀 배우려나 하고 갔는데 그때 박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 4주 후에 진짜 제 인생이 막 바뀌어져 있고 제 영혼이 막 요동치고 제 인생 자체가 막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두 달 전 전 사실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울 실망감 허무감 상실감 속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 박사님을 만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전 달라졌습니다 박사님은 영어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영어라는 학부를 통해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저를 꿈꾸게 만들고 나를 넘어선 나을 위해 제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배웠는데 그 안에 5차원 교육의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엄청 힘들었을 때였는데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영어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저도 5차원을 알게 돼서 성균관대학교에 붙었습니다 1년만에 5차원 교육이 정말 정말 모두가 포기할 만큼 공부를 아무도 손볼 수 없을 만큼 포기한 친구들이 되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혹시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밀인데요 제가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섯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부정적이 되면 뇌에서 공부가 들어온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몸이 활성화되지 않고 매일 졸디 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머리의 틀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농담한 것만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풀지 못하면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워서 부모가 미워서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의 문제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머리의 틀의 문제 자기관리 인간관계 다섯 가지의 인간의 인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년이 넘게 연구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5차원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걸 바꾸니까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영어가 5,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좀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력의 문제일 수 있지만 너는 지금 체력이 안 좋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토피 때문에 학교를 잘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다 라고 희망이 생겼었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또 기억에 남는 예시가 물통 박사님이시잖아요 물통 예시를 드시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최소량의 법칙으로 인해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여기까지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물통 얘기는 아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통이 있는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무리 물통이 잘 만들어지고 큰 걸 만들었더라도 그 조각들이 있을 때 한 조각이 부러지면 글로 물이 새서 물통에 물을 못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각들을 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그 당시 우리 영유씨가 깨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창교육을 통해서 변화한 다음에 교육부장관이 되고 싶다고 맞아요 맞아 그 얘기였어요 저는 문화부장관 지금은 크리에이터로서 선생님을 해야지만 근데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죠? 저는 교육이 지식을 정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거를 박사님을 통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사랑해주고 믿어주면 쑥쑥 자라날 거라 생각합니다 성규씨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정말 어려운 것들을 그때 극복한 거예요 사실은 아토피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걸 극복하고 자랑을 좀 해도 네 안 해주세요 그때 시험을 봤는데 성대로 간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학에서 수석인가? 차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수석하고 우등이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정말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축하할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된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규씨도 우리 학교의 선생님으로 제가 이렇게 초대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죽기 전에 일주일 푹 한 번 쉬었다 죽었고 저희도 꿈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쉬고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조금 무겁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5년간 네 개 나라의 대학에 가서 총장을 했고 두 군데 고등학교에 교장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교육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 5차원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5차원 한국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카자흐스탄 같은 데에서는 4개 대학과 1개 고등학교가 8월부터 또 전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수업을 우리 한국에서도 하시지만 우리가 미국에도 지금 교육한 게 있거든요 거기도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이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교사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5차원 만나게 되는지부터 쭉 저희가 궁금한 것들 질문까지 해보았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자주 출연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틱톡도 찍고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시켜봐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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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